24년 4월 18일 아침을 시작합니다. 아keln아 어이구 눈물나 으 눈물이 앞으로 가리네 으 차 아 으 천천히 가야 됩니다 중주에서 뭐가 오면 깜짝 놀라요. 가시는 거에 방이가 안 되게 멀리 멀리 도와서 빠르게 아 아 으 아 눈물 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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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신박이 확 올라가 아 아 이제 껌이네 껌 제일 너무 편하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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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파라파라 태진거 같아 산속이 으 으 하라파라 되었습니다 으 으 으 느낌 엄청난 점프 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으 오우 깝짝이야 앞바퀴가 탈렸습니다 이렇게 보일거에요 오우 깝짝이야 오우 깝짝이야 오우 깝짝이야 오늘은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안 만나래 여기 있는데 마지막에 자,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